L O V E L Y 랄랄라 러블리 L O V E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인사!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아니요... 수영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 저요? 너무 떨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캣플러분들의 러블리라는 곡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5인버전 준비했는데 하필! 여기... 왜 이렇게 캣플러가... 와... 와... 왜... 꿈이 여생시야 꿈이 여생시야 여러분들이 캣플러가 굉장히 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그죠? 네 아, 나 큰 소리를 긴장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종이 차리세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더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지금 화이팅! 아, 아무튼 뭐 여러분들한테도 찰떡인 곡이다 보니까 엄청 기대가 되고 기도... 왜 기도... 자, 우리 유독 긴장을 많이 한 사랑 고백할 시간 드릴까요? 사랑 고백이요 일단은 못한다 제가... 히카로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하... 아, 떨려... 하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하하... 자, 히카로님 앞에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소영아 여기서 하자 여기... 여긴 서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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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